한국국토정보공사 일본가서 직접 사온거요? 네 일본가서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어디서 하셨어요? 어디서? 이거 어디 갔지? 갑자기 생각 안났네 뭐 신죽구나 아키야바라 뭐 이런데 도라노아나도 있을거고 중고물품 파는데 있잖아요 지하에서 샀는데 거기가 제일 싸더라구요 얼마좀 줬어요? 이게 얼마지? 천얼마였나? 와 엄청 싸게 쌌네 무기 무기 빠져가지고 아니 손에 있는 소품은 어떤? 이건 유희가 쓰는 듀오디스크 만든거에요? 어디서 뽑아온거에요? 뽑아온거죠 저 이것도 겨우 만들었는데 이렇게 카드 드려요 이렇게 카드 드려요 이거 아우 얘 너무 잘생겼다 잘생긴 애에요 잘생긴 애에요 뭐 뭐